네. 우와! 눌러, 유누가. 할머니. 내려가서 내려가서 인사해야지. 누구세요? 네. 유누야. 뭐 어딨어요? 너 일찍 왔어? 아참, 얘 일찍 오지. 멋쟁이셔요? 엄청 예쁘세요. 기업 CEO 같아요. 응, 기업 CEO 같아요. 여성 CEO. 앉으세요, 앉으세요. 응. 너 엄마 이거 끼는 거 싫어하지? 근데. 아니, 예뻐. 너 이거 있지? 엄마 이렇게 끼고 오면 사람들이 다 몰아야 하는 줄 아냐? 그렇지, 알아 알아. 저는 처음에 깁스하신 줄 알았어요. 저는 권투주먹 끼고 오신 줄 알았어요. 네, 레이스예요. 어머, 너무 예뻐요. 맞아, 맞아. 이 서점에서도 여자가 그러더라. 어머, 너무 예뻐요. 어디서 샀어요? 영국 무슨 그 귀부인이라는. 일종의 그런데 이제 멋내기 장갑이죠. 사수삼경 샀어요? 사수삼경 샀어요? 여기, 유네 여기 놓을게. 사수삼경 샀어요? 이거 읽으라고 사 오신 거예요? 누구 읽으라고? 어머님이 읽으시려고. 이걸 읽는다고? 아, 이건 예전에 엉아 고등학교 때 그 걔네들 논술 그거 때문에 이제 이 사수삼경에 나오는 이런 책들이 있었어. 설명서 해가지고. 어머, 근데 내용이 너무 괜찮고 욕심이 나는 거야. 어머니 굉장히 교양 있는 스타일이시고. 네, 책 되게 좋아하시고. 바지만 입고 자자. 위에 거는 시원하니까. 코 자고 와, 조금만 자고 와. 가자, 자러 가자. 쉬고 계세요? 응. 윤호 눕자. 얼른 누워, 빨리. 옆으로도 와야 돼. 여기 이거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머니야. 어머니, 패션 잡지 편집자인 느낌이 있어요. 어머니, 세련되셨네. 아, 오셨네, 집에.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어머니. 성이 없네. 왔어. 윤호는? 윤호 잘 보이자. 야, 뭐 어디에 나오는 무슨 공주 마마 같다요? 누가 나한테 알프스 손이 하이디 같다고 그랬는데. 맞아, 맞아. 하이디 같은데. 비 오는 날 절대로 차에 치이지 않을 의상. 알록달록하다고. 근데 놀이학교에서는 오늘 너무 재밌게 놀았던데? 내가 이렇게 놀았던데? 하이디. 하니까,